전통의 미를 상징하는 한복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서 추석을 맞아 정인순 한복 명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인순 명장은 한 사람이 위한 맞춤 한복을 제작할 때 체험과 분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때와 장소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온단과 색상을 골라야 되겠죠. 한복의 아름다움과 멋을 표현하기 위해 유물에서 나온 출토복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토복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스러워요. 그래서 한복을 연구하면서도 저는 그 출토복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작품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의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복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복을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대중화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의류 시장에서 한복이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복을 꾸준히 개발하여 일상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외길 인생을 걸었던 정명장. 한복의 미와 특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CNB 뉴스 강은희입니다. CNB 뉴스 강은희입니다.